전국 김정균의 자랑을 원래 이제 그만하려고 하다가 아 또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뭐 마지막 끝물이라 생각하시고 몇 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난번 김지영 그리기 자랑의 거의 뭐 1등은 단연코 당연히 누구예요?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죠? 그래요 이 중성마녀 지금도 지금 보기가 너무 미치겠네 이거 진짜 가리고 싶는데 이걸 그린 친구가 실제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기 센텀 러셀 부산에 제가 수업 나가는데 부산에 있는 어떤 여학생 두 명이 이제 합작을 한 거였더라고 그 친구들 치킨 잘 먹었지? 그리고 엊그저께 목동에서 어떤 남학생이 수업 끝나고 저를 기다리더라고 이거 이걸 샀대 날 위해서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가 일단 뭐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지만은 고맙다 고마워 이거 이거 진품이래요 여기 태그까지 딱 이렇게 있고 일본에서 온 거래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돼 여기 왜 이래 미친 아 진짜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차마 소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던 거 하도 뭐 이제 여러분들이 요구하셨던 거 몇 가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중간에 잘라서 뭐 한 번 더 하지 뭐 수능 직전에 한번 웃고 들어가지 뭐 자 갑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예전에 어떤 친구와 비슷한 거 이거 그려본 거 같은데 이거 타노스에다가 조합한 거 아니에요 아 네 나도 얼굴이 좀 이렇게 넙대대 했으면 좋겠다 나는 혹시라도 뭐 다시 한번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도 좀 뭐야 이거 말고 좀 넙대대 했으면 좋겠어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수묵화인지 어떤지 야 진짜 그림 실력이 정말 좋네요 전북대점 이돌에서 공부하시는 거야? 어 이거 그렸던 친구구나 요거 옛날에는 기억나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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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륙학번 성대의 수격화 가자 할 수 있다 이륙학번 근데? 어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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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이걸 뭐 이제 다 그린 건 아니고 이제 복붙을 했겠지만은 야 이게 진짜 진지하게 지금 제가 본사 이제 직원분들하고 회의하다가 뭐 약간 요걸 좀 뭐 이렇게 좀 이용해서 좀 굿즈 같은 걸 하나 좀 만들어줘야 되나 그냥 하기가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야 진짜 어우 약간 정신병 걸리겠다 이거는 브이오리넘 브이다른 브이구문 브이구문 브이오라 브이라 나중에 이런 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왜 정규 방송이 다 끝나면 뚜 화면이 이제 전환되잖아 그걸로 이런 거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하하하 어 그래요 이거 제가 영화관에서 뭐 에일 헬스 가우 했었던 그 장면을 아주 네 따노스 얘기했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사 설의 임땡연 땡연아 고마워 설의 가자 그러니까요 그림 실력이 진짜 대단하세요 어 그래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돼있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한 어떠한 비판 비난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카이스니까 평가원인데 여기서 뭐 브이모호가 나왔다라는 건 저 평가원과 1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칭찬해 주셨으니까 브이모의고사 칭찬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정말 기분이 나쁘죠 예 진짜 기분 나쁘죠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아아아 마귀에게 보내는 편지 네 먹읍시다 하하하하 진짜 쌍용이 나와야 하하하하 이거 기분 진짜 하하하하 아니 얘를 이렇게 만들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대박이다 이런 게 재밌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정김자 전국 김지영 대회 그리기 대회 뭐 하여튼 그거 처음에 기분 나쁜 지금 최초의 그림 뭔지 아니 너네 제일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기분 나쁜 작품들이 올라오다가 아마 지난 케이스 영상에서는 아예 하이퀄러티로 갔다가 이게 또 너무 하이퀄러티가 재미없으니까 또 이제 사람 기분 나쁘게 돌아오는 느낌 참 그쵸 이 사이클이 있죠 야 이거 진짜 기분 나쁘지 눈깔이 막 야 이 눈깔이 확 뭐 하이퀄러티 진짜 이이씨 아 진짜 이거는 제가 여러분만 봤지만 지금도 빵 터지네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갈수록 이 그림이 좀 야해지는데 여러분 사탕이 이러고 김지영 살찐 버전 어 내가 살찌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김지영 순정 김지영 제로투 에디션 제로투 안 춘다니까 그만해라 진짜네 왜 몇번 얘기해 이게 뭐야 김지부라 김지약철 약간 오리지널 버전 이게 뭐야 근데 또 이거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거니 야 몸 보소 겨털 보소 자꾸 옷을 벗겨 요즘에 이 모든게 누구 때문이야 이게 얘 야 이게 이거 때문이야 이게 지금 다 애들이 이제 갈수록 야해지고 있어 자 다음갑니다 야 대박이지 않아요 이걸 소개 안을 수가 없잖아 이거 이름 좀 써주시네요 이름 좀 불러줄 텐데 야 여기에 브이모의고사 이거 있고 야 이거 진짜 대박인거야 치아니스트 와 난 진짜 이거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와 대박인거야 어떻게 이런 상상력이 있어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딱 지금 메가스터디 학원 써있는거 보니까 이거 수학 30제 노트 이거 같은데 내가 알지 옛날 종합반 때 선생님 다 했었던거래서 알지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박수입니다 와 어 그래요 중3인데 은서야 너 중3이야 벌써부터 아 그래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근데 이게 귀여워 중3 은서 고마워 은서야 이게 무슨 머리도 옛날 내 한쪽밖에 없던 머리 V영어 생각했던 것보다 잘생긴게 나와 속상합니다 장난하냐 어 첫인상이 가질이었어 내가 먹이 먹고 생각보다 안 닮았나봐요 근데 좋은 선생님이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제수원 선생님 한쪽이 빛 아유 감사합니다 하의는 뭘 입으셨을지 몰라 돋보이는 골반 의심 큰일 아니塔 그 새끼 진짜 너무와네 골반 봐 이거 진짜 너 골반 그린거니 합성한거니 근데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네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다니 귀여워 이제 이런거 귀여워 어 우리 아들딸들인거야 그러면 누가 아들이야 니가 딸이니 이거 딸인것 같네 고마워 진짜 야 진짜 가관이다 진짜 이런 공부자가 The Little Moon Meme 김지영 대구 경신고 대구 경신고 화이팅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경신고 화이팅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놈음주가 생기면 야 안 닫아 안 닫아 먼저 알죠?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심의를 해야 되나 르세라핌이 부세라핌 요즘 왜 자꾸 옷을 벗기냐고 네 밤대로 옷 입혀 골반부터 자꾸 왜 이러는 거야 에휴 아 그러니까요 아까 그 친구의 버금갈 정도로 치아니스트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푸이 왕제는 벗어날 수가 없나 보다 푸이 왕제는 벗어날 수가 없어 합성했구나 고맙다 이건 그림이 아니고 합성이네 고맙다 이건 범죄도시 연변 사람 느낌인데 노아 르 지영 버진 오우 예 이게 뭐야 분필이야 담배는 잘 안해 와 야 이거 멋있다 약간 윤계상 필란다 감사합니다 아우 귀여워 이제 막 귀여워 이런 거 아이언맨 캡퍼메리카 포 오 웬인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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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이게 근데 머리는 야 이 디테일 보소 이게 머리를 또 밖에 있냐 아 여기 또 머리가 다 밖에 있냐 마스크 써도 머리가 왜 밖에 있냐 너 그래야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오우 이거 뭔가 설명이 필요해요 푸이황제 이게 지금 뭐 넷컷 만화야 뭐야 이거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약간 슬램덩크 강백콩 같은 느낌인데 30년 중국 학자로서 살아온 나 아 여기 좀 더 뭐가 있나 보네 넷컷 만화네 뭐 좀 더 보여주지 살아있었어 청나라 마귀 아니 저 태평양은 이만 이게 뭔 소리야 야 태평양 이마 이마 저 우람한규 너 이름이니 혹시 한규니 너 아무튼 고마워 너 너 아까 개지 야 너 아까 개지 너 딱 걸렸어 지금 너 얘야 야 지금 연필 이 흙탄의 어떤 이 느낌하며 질감하며 이게 딱 너야 너 너네 너 진짜 어 너 맞아 어 너네 고맙다 아깝게 좀 더 낫다 음 섹시 도발 그래요 아유 귀여워 고맙습니다 이걸 연필로 그렸다구요 이게 뭐예요 이거 푸위방제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사이버 아바이 아 아아 아 이렇게 막 사이버 사이비 아니지 근데 V단어 2133년 버전 아 아 나를 저세상으로 보내기 싫어서 어디에 뭐 컴퓨터 같은데 저장해놓고 날 꺼내 쓰는 거야 혹시 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옛날 영화 중에서 그 그 Johnny Depp 나 있었던 Transcendence 딱 비슷한 느낌인데 오 약간 좀 괴기하면서도 네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잘 그리잖아 어쩜 그래 오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앙 야 너무 고맙다 진짜로 이거 나 맞지 근데 누가 봐도 코어 나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야 야 영어 침 튄다 야 나 근데 괜찮네 야 나 괜찮네 얘들아 야 나 괜찮네 야 나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날래 나 이 정도 괜찮지 않아 여자친구로서 너무 아름답잖아 전혀 손댄 거 없잖아 누가 봐도 오 진짜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야 나 야 어머 야 너무 이쁘다 대박이다 이거 이게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구 닮았는데 이거 연예인 누구 닮았어 감사합니다 아 기분 나빠 씨 모기 진짜 이놈의 모기는 언제 아유 내 교재네 발라리아 치명적 뭐 어디 쓰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김지영 티가 옮기는 말라리아 아니고 발라리아 말라리아 참 대단하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왔어요 예 재밌죠 여러분 퀄리티가 어우 대박 어우 형야 너 야 전화물어 좀 줘 어 너무 대박이야 역으로 한 번씩만 보고 끝냅시다 어 돌아가 빨리 아이고 야 넌 저러 가 어 철학적이야 뭔가 아 아 아 아 아 진짜 완다다 씨 완다다 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야 진짜로 아 옷 좀 입혀줘라 제 이발 새끼가 진짜 이거 아유 확 눈가리를 진짜 다니지 이거는 진짜 진짜 기분이 나쁘네 어 음 어 그래요 하 나는 왜 다 이렇게 생겼지 네 야 그래도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쓰읍 네 하여튼 뭐 이거 주는 친구 너무 감사하고 뭐 그림 더 이상 보내지 마셔도 돼요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 마무리 잘합시다 뭐 또 재미있는 일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김정이었습니다 지금 고erm이라 이렇게 저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